병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찍부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한 신문에 치매를 막으려면 멋쟁이가 되라 뇌의 노화를 늦추는 20가지 방법 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의 뇌 전문가 일본은 우리보다 치매 환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의 전문가가 쓴 책인데 아주 잘 쓴 책이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을 해봐도 괜찮을 같습니다. 이 기자분이 책 내용을 압축해서 잘 표현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내의 치매 인구가 한 100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치매 환자가 600만인데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한 3-400만 되니까 그냥 전체를 묶어서 일본의 소위 뇌질환 관련된 분이 한 1천만 명 한국은 100만 그런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히 빠른 속도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있죠. 세시한 내용보다도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힘들고 최고의 치료법은 예막이 있는데 치매는 두뇌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두뇌의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 거리입니다. 뇌조직이 굵어지게 되면 노화와 치매 저항성이 생기는 원리다. 아주 여러분들 그냥 보통 독자들이 흘러들어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강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전국에 팔도를 매일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자로 이렇게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그 강연을 여러분 해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녹을 한 한 달 정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강연녹과 관련된 뇌 기능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뇌가 일종의 뇌세포하고 뇌세포 주변에 많은 종류의 시냅스라고 하죠. 신경세포. 그러니까 거대한 일종의 도로망 신경 네트워크하고 같은 겁니다. 뇌가.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망에 일종의 지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만 지나게 되면 그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과 관련된 기억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한때 아무리 여러분들 날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뇌가 계속해서 퇴화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40대부터 대부분 사람들은 근육 을 근육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육을 잃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여러분들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 가지고 근육량을 보강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아마 그분이 지금 총리 지내시는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총리가 영어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어 단어를 잃어버린 속도 이상으로 영어 단어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한 번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물리적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의 근육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급속히 퇴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치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게 되면 뇌혈관에 쌓이는 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게으름 지적인 게으름이 치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적인 게으름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분 헬스클럽 가 가지고 본인이 감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무게의 그런 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넣은 것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고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그다음에 먼저 보시게 되면 뇌의 노화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소위 신경세포와 또 신경세포 주변에 소위 시냅스를 구성하는 일종의 신경네트워크 망을 계속 더 사용해 가지고 그 굵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실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것이 몸에 생기니까 별로 좋지 않은 5 6초씩 두세 번 정도 깊게 숨을 들이 쉬고 뇌 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대개 일본은 82세 83세에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뇌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거대한 네트워크 망인 거죠. 수억 개의. 이 네트워크 망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특정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젊은 날 한참 강연을 많이 다닐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록을 한 달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그 기억이 다 없어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기사가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쓴 일본의 내과학자가 쓴 취메의 벽이라는 그런 책인 모양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아주 책에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 이 서문을 보니까 이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일본에서 치매한 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랜 시간 고령자 정신의료에 종사해 왔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치매한 자는 730만에 이를 것으로 포함되고 그다음에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까지 합치게 되면 천만 명을 넘었을 것 70대 이후의 삶의 질은 이 두 가지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치매는 아쉽게도 현대의학으로서는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없고 다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방법은 꽤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체와 같이 이렇게 뇌분야의 치매 같은 것이 정복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변명들을 붙이지 않아도 고령자의 뇌는 매일매일 위축되고 쇠퇴해간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목차인데 4장을 보니까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마의 원인이 되고 하루 30분 정도 유산수 운동으로만 쾌면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오래 씹는 것 귀가 어두워질 때 뇌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 이런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20개 활동을 일상생활 친구 즐거움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놨네요. 아주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 방송을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문뜻 떠오른 분이 한 100세 가까이 살았던 그런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 교수지 않습니까 그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년을 한 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분은 1년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렇게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특정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은 차이나 중국의 여러분들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이제 그런 두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거죠. 한 번 참조할 만한 그런 좋은 사례지 않겠느냐.